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풀입니다 자 오랜만에 썸노티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지난 시간 저희가 오로라 호로 이렇게 오로라 호로 가가지고 방사능도 막고 여러가지로 안녕하세요 백패꼬니 여러가지로 모든 걸 해결하기 했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오로라 호에서 얻어왔던 아이템들이 제가 안 돼 하는 바람에 아이템들 대부분 다 떨궜구요 어머이 친절해 그렇게 한거니까 스틱챗 보내신 이유가 있군요 아 그렇긴 하죠 미안합니다 스틱챗같은 경우는 제가 외로워서 그런거에요 한마디로 이런게 유행인거 있잖아요 관심 받고 싶었어 관심 받고 싶었어 하는거니까 양해해주시구요 어쨌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진짜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는거는 불확실합니다 게다가 제 시모스는 오로라 호 입구 그쪽에서 둥글둥 떠다니고 있긴 한데 물론 전원은 오픈 상태 그러니까 뭐 파일럿이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시글라이드를 타고 간다는거 자체가 진짜 무섭고 특히나 안그래도 제가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올리옥세스판 당시에 리퍼레비아탄때문에 진짜 머리가 아프더라구요 자 뭐 어찌됐던간에 오늘 방송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노티카 오랜만에 켜니까 감해가지고 생각내요 둔만 계속하게 가요 어쨌든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시점에서는 빨리 다시 시모스 인데로 가서 오로라 호 인데로 가서 아 가슴 아프네요 이거 엔딩 가실건가 물론 엔딩은 갈거에요 다만 여러분들 한가지 알려줄게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자금에 여유치지 못해요 여유치지 못하기 때문에 게임을 산다던가 이런거는 좀 배제를 하고 대부분 서브노티카 및 소울워커 위주로 방송을 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점을 좀 알아두시고 어 좀 알아두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방송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면 팔로워 후원 마이프터 있죠 유튜브를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서브노티카 엔딩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왜냐 제가 지금 배터리가 얼마인거야 그러면 어 한 두개만 충분히 있겠죠 자 감사합니다 어쨌든 서브노티카 오늘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팔로워를 많이 해주시고 후원 같은 liberated건은 아쉽지만 이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제하고 아 내가 왜혜여 dark 워!!! 쉣!! 미안합니다 심오즈 이제 빨리 가야겠어 심오즈가 어디일꺼에요 여기가 열 지되있고 어우 쉣 저거 보이시게 완전히 지금 예 병걸렸어 어 éasho 제발 오지마이이 오지마이 저기만 시모스나 찾아야돼요 시모스 내 기지 있는 데서 시모스가 적혀있구나 자 어쨌든 미안합니다 자 지금 오신 분들 팔로우와 더불어서 홍보 많이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보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채널 홍보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요즘 싹두기 좀 많이 이용해야겠어요 자 어쨌든 빨리 가야겠는데 지금 무서워요 왜 왜냐면은 배터리도 배터리도 37%인 상태에서 저렇게 멀리 카야 하고 게다가 입구는 겨우 찾긴 했어요 그 오로라오 입구는 근데 개인적으로 여기에 리퍼 레비아탈이 날 잡아 먹으면은 어 정말 잘라 예아이뷰 알고 있으니까 좀 봐줘요 나 지금 숨 좀 고르고 와야 하니까 자 어쨌든 일단은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문제는요 여기서 입구를 또 찾아가야 한데 어떻게 찾아나갈지 우찌입니다 중간에 또 리퍼 레비아탈 만나면은 진짜 보랍거든요 노이즈쯤인가? 어때? 어찌 잘 찾아온 것 같은데 아하 게다가 지난번 방송 때 있잖아요 제가 아마 그 한 달 넘었었어요 내가 이런 거 한 달 동안 제가 여기 그 어디 있는지 찾는 거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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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은 거 찾은 거니까 어 진짜 머리가 아플 정도 찾는 거니까 어 여긴 없고 어 아휴 진짜 지금 입구가 어디 있는지 지금 사실 양반이 안 와야 된대 그니까요 그 리퍼 레비아탈 안 그래도 지금 기업 폭력 당하고 있어요 지금 길은 길은 지금 잊어버렸었나 해봐 지금 그 지난번 유튜브 방송했던 거 보려고 했었는데 보려고 해도 전혀 강을 못 잡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또 길을 잃어버릴까봐 아 걱정인데 여기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해서 어 안전한 거 아닌데 설마 여기 이제가 여기 올라온 거 아니겠지 모르겠지만 아 저쪽으로 가 저쪽까지 가고 싶죠 아 이제 아 어떡해 이제 조심 갑시다 예 얼마나 많을까 어 중간에 있잖아요 은드린드린드린드 하니까 어 더 무서워 요쯤인 거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 아하 오케이 요쯤 맞네요 예 휴 일단 위로 올라가 빨리 나 되게 힘들단 말이야 어 아 어쨌든 일단 올라오긴 했습니다 다시요 다시 올라왔습니다만 문제는 예 아시죠 예 아이템도 다 챙기기가 아주 상당히 희미한 거고 예 잘 찾았어요 진짜 예 아우 우선 스캔할 거라 잠깐 좀 보고 어 뭐야 아 이거는 그거구나 어 내가 몰랐네 어 어 그 다음에 여기 그 어떻게 하냐 일단 좀 빼야겠어 이거 어 근데 이거 있잖아요 이놈 어 진짜 배터리 엄청 엄청 집어 먹는다 어 지난번 에 얘 그 중력본 있잖아요 예 그 여러분들 그 하프라이프 투어 나오는 그거 있잖아 어 그거랑 비슷해 어 그거랑 비슷하기때문에 조금 오마주로 했다고 해야하는게 맞겠죠 여기 나오니까 자 그리고 잠깐 부중 켜야겠어 잠깐만 잠깐만 아 어디 내가 손전등을 어디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저기까지 일단은 못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확 제가 FPS게임 할 때 제일 제일 제가 처음에 FPS게임 할 때 있잖아요 점프를 진짜 제대로 잘 못했다 지금도 뭐 어리머리하게 점프 못 뛰어가지고 떨어지게 하고 그러죠 제가 오버워치 잠깐 하다보면 점프 때문에 고생 많이 했었어요 여기도 뭐 있으려나 여기 암호가 있어야 하는데 암호 모르셔도 모르니까 어 어 여기 전기 조심하구요 전기에 맞으면 우느르 outright Kayctoral 이것도 암호가 있어야 하는데 암호 largest 어잇 근데 아 다운 다운 했었나보네 여긴 어 그 다음에 아마 이쯤일거에요 제가 여긴 아우씨 불주심 항상 불주심 하세요 여러분 아 뭐야 여기 내가 한바퀴 뺑 돌았구나 내가 몰랐네 내가 몰랐어 그럼 어디로 가냐? 어 여기로 가네 여기 진짜 복잡해요 사실 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파이프라인도 뭐 잘 봐야하고 뭐 분명 이쯤일거 같은데 이렇게 해서 가야나 설마 거의 다운드 싶은데 정규팀 어 다왔다 어 오케이 이쯤이다 카페같은거 개설 안하시지 예전에 카페 개설하다가요 제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막혀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카페는 사실상 폐쇄하는걸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양해 주셔서 감사하겠네요 저 어쨌든 분명 제가 여기가 사망한건 맞거든요 사망한건 맞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이제 휘어갈거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분명 제가 여기서 사망한걸로 확실한거 같은데 아우씨 아우씨 창고모듈 이런것도 있었나 아우씨 시모스 전용 그거구나 어 그러면은 자 그리고 여기 오로라오 갈때요 먹었거죠 몇개 없고 갔어야 하는건데 저 그러지 못했었죠 여기서 이제 사망한건 맞는데 아하 여기 있구나 어 오케이 그렇지 어 요렇게 아하하하 하나 먹고와야지 어 하나 먹고와야지 어 배터리 지금 어 자 일단은 요렇게만 해주면 되겠고 어 일단 얻을만한건 일부는 얻었다고 하지만요 어 그중에서 가장 그 눈에 띄는게 이 녀석이에요 바로 파랑슈트라는거거든요 이거를 대체 몇개를 얻어야 될지 모르겠어 어 이렇게 해서 구부러 오우 내가 몇개 얻었었나? 그런... 가보죠 예 그런거 같네 자 그리고 어 왼쪽에서 주변을 좀 살펴보죠 아 여기 내가 나갔던가 자 프론트슈트 선착장이고 어 여긴 나중에 한번 가고 어 그리고 여기도 위로 좀 올라가 봐야겠네 어 문제는 여기로 올라갈 수는 없겠네 어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어 자 오로라곤 고쳤어요 오로라곤 고쳤고 어 이제 이... 이 망한거를 좀 떼... 떼고 해야겠어 어 야야야 너가 왜 붙여 어 꺼져 어 오케이 천천히 어 이놈도 어 이렇게 해서 됐고 어 이쯤 되려나?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일거야 아 비올라간다 거주구요 어 아어씨 여기도 좀 화재재람 또 해야겠는데 어 화재재람 어 자자자 열려 어 그걸로 어 그 다음에 자 자아 화재신고는 119 자 자 어쨌든 빨리 빨리 에프지 잡아줘야겠어 어 아 쉣 이럴때 이럴때 없어요 어떻게 어 이럴때 tor cono 아 앙 아 아 곰벌레? oo 오케이 단백질이 풍부하고 견과류 맛이 나요? 휑 어우 갑자기 배고파지네요 제가 지금 점심 안 먹었거든요 자 그리고 시골파에 또 영양 블럭도 있고 말린 과일 견과류까지 혹시 완이 있는 거 아냐? 가자고 아... 진짜 물만 얻으면 뭐해 야 너무하네요 진짜 그래 이따 소화기 넣고, 얻는 것만 나눠 내가 좀 양해를 해줄게 용서는 해줘야겠어요 여기도 불도 꺼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스캐너 거미드도 살펴보고요 어 뭐야 이거 뭐 병? 아 병 못 짓나 이건데 이거? 못 짓나요 아 뭐 일단 벽걸이 선발? 오호 오케이 좋았어 일단 벽걸이는 찾았고요 테이블도 있네 이것도 스캔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스캔했나? 멋있지만 자 그리고 어허 뭐 먹고 좋아 여기서 뭐 얻을 거 있나 한번 보자 아 여기 소 물 꽉 찼네 물이 꽉 차 줄 몰랐어 어쨌든 그 다음에 일단 하나씩 먹어주고 물도 먹어주고 조금씩 그 다음에 요가수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있냐 여기도 요가수이네 여기는 물만 꽉 찼나 봐 어 그 다음에 어허 영향불러 오케이 됐어 자 그러면은 하나는 살짝 띠히 갔어 자 그러면 이제 뭐 창고일 때는 뭐 모듈도 얻었겠다 어 또 얻을만한거 없나 여기 식당 여기 보자고 어 여기도 화재 어 여기 뭐 있냐 또 소독수야? 야 진짜 오늘 소독수 많이 얻어 가네요 어 자 어쨌든 불 좀 불 좀 꺼주고 어 자 잔불까지 확실히 없애주고 여기 문 여지는 못하네 지금 오프라인 데이스가 어 끝 그 다음에 어 그리고 정비 조심 어 쉿 여기 선실도 있구나 근데 이거 선실 아무거 모르죠 지금 다 전부 다 저도 예 어 뭐 이거 잠깐만 어허 침대 뭐였겠다 왔어 침대 하나 얻었구요 그 다음에 대형 가방 짓기? 이거 뭐 내용물에도 뭐 할 수 있냐 이거 어 아 이거 등록은 할 수 있는 있는데 어 아 개인적으로 물품 옮기는데 사용자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게 한번 보자고 5번 눌러주고 아하 이렇게 에이 시끄러니까 이건 좀 아니잖아 아이 진짜 너무하네 어쨌든 예 일단은 소화기를 버립시다 버리는게 낫겠고 어 하나씩 버리자고 어 요것도 일된것도 어차피 버려주십사예요 일된것도 어 그리고 나머지 하나밖에 없네 어 어차피 어 뭐야 이거 아하 이것도 예 그 뭔가 그 그 이스터 이거 어 그 다음에 뭐이거 또 이어가수야? 캬 물 엄청 많이 찝니다 오늘 어 자 그리고 어호 포스터 어 이것도 가져가죠 근데 이거 포스터가 사이즈 큰가? 오케이 어 뭐 됐고 그 다음에 어 자 cpu 저는 g 4400 쓰고 있는데 어 아 그래요 어 뭐 그리고 함장실 근데 야 이거 함장실도 이거 암화로가 막혀있는지 모르죠 나중에 오로라오 다시 찾아갈때 암호 알매를 그때 하도록 하겠네 어 어 자 그 다음에 어 어 나머지 손실에도 문이 열려있구요 자 그리고 어 어 여기 포스터 있다 어 포스터는 하자하자 그 다음에 어 뭐 이거 데이 어 어 어 개구맨이 있다고 함 보자고 관계계야 어 뭐 어 일단 한번 보자 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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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압력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보자 보자 으흠 구호금이라 어 AA 복권제 효과 중요하고 있었구나 야하 대단하네 그래도 대단한 면은 좀 있긴 하네요 근데 지금 가방이 꽉 차가지고 일단은 모듈 마시고 하자 이거 프랑스슈트 이거로 한번 박아가지고 한번 봐야겠어요 이거 이거 한번 보고 해 그리고 뭐 이거 사이클로스 엔진 강화 모듈도 있는데 이것들도 있을거고 나중에 그거 해야겠죠 우선은 예 물 좀 마시고 자 됐고 그 다음에 어 오케이 일단 물 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데 뭐 없나 아 여기 어 잔불까지 확실히 제거줍시다 그 다음에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네 여기에도 뭐 없나 어 어허 고급상자 오케이 안 그래도 부족했는데 저것도 뭐야 배터리인가 배터리가 맞다 맞네요 배터리가 맞네요 그 다음에 이거 가방 같은거는 있잖아요 뭐 이거 저장고 비어있음 열개 뭐 이거 아하 아 이렇게 해서 음 그냥 버려 그냥 버려 버려 그냥 버려 버려 괜히 이거는 괜히 이거는 채우기만 안되네요 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음 뭐 스캔할꼬는 어디서 갖고 어 뭐 이거 아하 내 포스터 어 오늘 그냥 포스터만 자꾸 잡아가네 어 이것도 또 어 그 다음에 어 어 뭐가 이렇게 탁 걸려 이게 진짜 진짜 떠나게 하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선실 문은 못 열죠 지금 현실점에서도 어 그 다음에 여기 끝났나 끝난거 같구요 예 여기 선실도 지금 보니까 다 이제 없죠 예 더이상 이제 별 볼일 없이 이제 끝난거 같은데 문제는 이제 어디 여기들이 어떻게 나가야냐가 이제 문제일거에요 예 여기 내가 버렸던 데니까 이제 기억나고 아 네 오케이 어 봤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더이상은 아 뭐이거 저거 뭐야 아 병이구나 그냥 깜짝 놀랬어요 예 오오 진정하세요 아우 고양이 귀엽네 어 가져가야겠다 어 자 그 다음에 어 이거 뭐 나 뭔줄 알았어 응 그 다음에 뭐 이거 스냅블루라는 것도 뭐 여러가지 있나보네요 응 자 그 다음에 어우 이거 조심해야 이거 응 자 뭐 어찌되였던가 일단은 여기에서 이거 볼일이 일단 끝난거는 확실한거 같은데 어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어떻게 돌아가냐 문제지 어 우선은 뭐 얻을만한거 다 얻었습니다만 아직 비번이라든지 이런거는 확인을 못했어요 우선은 기지로 돌아가서 어 기지로 돌아가서 일단 정리를 좀 하고 어 그러고 나서야겠어 일단 프랑슈트도 얻었겠다 뭐 더이상 뭐 별벌리 없어요 이제 별벌리 없습니다만 이제 문제는 어 돌아갈 일이 남았다라는거 어 여기 특히나 여기 파이프라인 자체가요 좀 상대 복잡하고 게다가 또 이제 전기도 있기 때문에 어 어 어떻게 가냐가 문제지 이게 어 여기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어 어디로 갈래? 여쭈로 갈래? 여쭈로 갈라? 여기 전기 때문에 하자가 어 아니고 어 어 어 진짜 복잡해 여기여 에 복잡하지 복잡하다 보니까 에 좀 상당히 어 까다롭습니다 이거 어 이거 제작하시는 분이 있어서 칭찬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칭 칭찬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쪼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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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힘들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 이 그 플레이하시면 돼요 어 예전에 얼리옥세스한테 좀 가기가 좀 쉬웠었거든요 어 그런데 지금은 어 아니야 어 여기 비번도 좀 알아야 아우 시트 봉 연델르란데데륄를 퍼 인테르 엄델르란들 엄델르이지 여기두기도 비번이 있어 비번줄 알아야 아네 그담엘 되나 아 breaks 앢 다시 가야겠죠 시몬스인데로 쉬뮬스인데로 가서 ucken 아 휴 이제 어 시몬스가 어딨어 어 여기 어디 어디 시몬스가 아 시몬스인데로 가서 어 뭐 아우 흔들흔들하니까 진짜 무섭네 흔들흔들 하니까 어 어이씨 근데 이렇게 보니깐요 어째 더 무섭다 어째 또 돌아갈 곳을 빨리 찾아야겠습니다 시몬스는 내가 어디 날던지 기억 못하면 큰일나거든 여기서 돌아가는게 제대로 못잡으면 큰일나 시몬스는 내가 어디 날던거야 근데 이거 설마 가져간거 아니겠지 그쪽에서 어 리퍼레비에타니 어 아 저쪽이다 휴 자 어쨌든 알고있으니까 빨리 기준으로 돌아가겠어 이제 어 자 빨리 기준으로 돌아가자 휴 저 어쨌든 일단 얻을만한걸일 때는 얻긴 했어요 프랑슈트도 이제 만들만한 구석도 좀 있겠다 그리고 이제 또 여러가지 이제 뭐 뭐 데이터같은걸 다운 받았지만은 아직 암호같은거는 전혀 풀지 못했어요 암호같은거 전혀 풀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암호를 봐야될지 이게 저거 뭐야 보이세요? 이때 중둘로 옵시다 리퍼레비에타오면 진짜 어 고랍거든 이거 4번 버스 지금 뒤집혔어 이제 조심히 보여 이따 내릴까? 어 내려가자 이쪽으로 실례실례합니다 실례실례하세요 데이터 박스 있구요 어 취업탈 시작 살짝 어 뭐이냐 생물육인책? 어쨌든 얻을만한걸 또하나 또 얻었는데 왜이렇게 뒤집혀주냐 와 수리를 할수있는게 있는지도 봐야겠구요 어 어디서 어디서 저거다 수리수리수리도구 수리도구 어 여기다가 어 수리할건 없네요 근데 왜 이게 뒤집혀지지 뭐 이런거야 일단은 나갑시다 빨리 괜히 어 리퍼레비에타오를 걸리는걸 내가 좀 싫어 어 진짜 다이아몬드 찾기가 이게 진짜 하늘이 별따기네 진짜 어 오케이 다이아몬드 하나집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이아몬드 이제 얻어야겠죠 오케이 여기에도 있구나 아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저거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